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군복무 중에 겪었던 소름끼치는 실화괴담 이 이야기는 1980년대 복무 중에 직접 겪은 실화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사건이다 당시 나는 군복무를 전경으로 지원하여 파출소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그때는 파출소에 소속되어 숙식을 하면서 경찰관과 똑같이 순철도 돌고 대민 업무도 지원하는 시절이었는데 당시 내가 근무하던 파출소는 변두리 지역으로 산복도로를 끼고 있는 전형적인 서민동네였는데 무허가 건물이 산자락에 널려있는 난잡한 곳이었다 때는 한겨울쯤으로 새벽에 주민신고가 들어왔는데 산중통 무덤가에 사람이 나무에 목매달아 죽어있다는 제보였다 당시 그 동네는 못사는 사람이 많고 무속집이 많아 새벽이면 산에 올라가 촛불 켜고 구타는 게 자주 보였는데 아마 누가 구타러 가다가 현장을 보고 신고를 했다 하여간 신고를 접수하고 곧바로 방범대원과 경찰관 그리고 나까지 셋이서 현장에 가보니 오래된 무덤가 옆에 나무의 여자가 목을 메어 죽어있었다 우리는 즉시 본소에 상황 보고를 하고 지시를 기다리니 일단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조사해야 하니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고 대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다 그래서 현장 주변을 줄로 치고 외부인의 접근을 막고 나무에 매달린 시신을 내려서 반드시 눕히고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때가 한겨울이라 이미 시신은 상당히 경직되어 뻣뻣하였다 우리는 시신을 방치하고 철수를 할 수가 없어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그때는 한겨울이라 일반인의 통행도 등산객도 없어서 더욱 설렁하고 무서웠다 이윽고 날이 밝아 직원들이 출근할 때쯤 본서 수사과에서 직원이 나와서 우리는 사건을 설명하고 현장을 인수인계하는 중에 엠브란스가 도착하여 시신을 옮기는 작업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담요를 벗기니 반드시 눕혔던 시신이 엎어져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 시신을 내려놨던 우리 세 명은 순간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파출소에 내려오니 출근한 직원들이 간밤에 수고했다고 나가서 목욕이나 하고 쉬어라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 세 명은 가까운 동네 식당에 들어가서 국밥을 시키고 소주를 마셨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것이었다 침묵 끝에 내가 먼저 말했다 저 어제 분명히 시신을 바로 눕힌 건 맞죠? 세 명 다 그것을 생각했지만 무서워서 말을 못하다가 내 말에 동의를 하면서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알 수 없는 공포로 불안해져서 항상 서로의 안부를 챙기곤 했는데 아직도 서로 자주 연락을 하고 지낸다 우리 셋 중 한 명이라도 불행히 닥치면 같이 위험해질 것 같아서 1980년대 전경으로 복무하던 중 산중동 무덤가에서 여성이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은 채 발견되는 사건을 겪었습니다 사건 현장을 보존하고 대기하던 중 한겨울의 새벽에 시신을 눕혀 덮어두었지만 나중에 시신이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악했습니다 이 경험은 나와 함께 현장에 있던 동료들과의 깊은 연대감을 형성하게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서로를 챙기며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밤중에 찾아왔던 귀신 제가 어릴 적 겪은 일인데 정말 실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늦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독자라 부모님과 사는 것보다 산동네에 친할머니와 할아버님이랑 사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나름 귀여움받으며 귀하게 자랐는데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잠이 많을 나이라 한참 잠들었을 때 이상한 기온에 잠이 다 깨진 않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랄까요 그런 상태로 있는데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였어요 어릴 때 남자분들이라면 몽정들 한 번씩들은 다 해봐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의 몸 상태가 이상 야릇하게 기분이 좋은 상태였어요 저는 잠버릇이 일자로 똑바로 누워 자는 형태인데 정말 몽정하는가 하고 생각하는 상태까지 정신이 돌아온 거였어요 몽정이 아니면 내가 내 손으로 자위를 하나 생각까지 미쳐서 손에 힘을 쥐어서 주먹을 쥐어 보았죠 차례로 오른손에 힘을 쥐어서 주먹을 쥐어 보고 왼손에 힘 쥐어 보고 몇 번을 쥐어 봐도 저는 아니고 누가 자꾸 제 중요 부위를 만지는 거 같았어요 거기까지 생각하다 아니겠지 하고 좀 잠들면 다시 또 그러고 그 상태가 좀 지났을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내가 아니다 싶어서 벌떡 일어났어요 자단 상태에서 상체만 딱 세우고 누구야? 이러고 깬 겁니다 근데 거고까지가 다고 보름달 만큼 환한 창문에 비친 달빛에 방 안이 거무스름하게 다 비칠 정도로 비쳐 보여서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그냥 그 상태로 뒤로 발라당 누워서 잠을 다시 잔 겁니다 그러고 한참을 지났나? 머리맡에 섬뜩한 느낌에 잠길에도 뭔가 내 옆을 조용히 지나가는 느낌이 있었고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듯하고 무언가가 조용히 방을 빠져나가는 듯한 가위 눌린 듯 느껴지는 그 공포감을 느끼고서는 잠이 완전 깬 거예요 이제는 눈을 뜨고 내 방을 나가는 정체를 보아야 하는데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방문이 닫히는 듯하고 멀어지는 듯한 발자국 소리에 그러고 얼마 후에 밖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는 걸 들었어요 그냥 조용히 속삭이는 듯한 말 소리였는데 시골이라 제 방에서 나가면 바로 마당이고 마당 지나서 밭이라 그 밭 쪽에서 나는 작은 소리도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한 밤이었죠 한참을 눈을 못 뜨다가 그러다가 왠지 사람이면 누군지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죠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는 몰라도 귀신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에 용기 내서 나갔죠 그리고 그 소리들이 들려온 방향으로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치고 심어놓은 채소들 뿐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서 정말 내가 몽정하려고 그런 거였나 아니면 잠결에 자위한 건가 아까 내가 일어났을 때 정말 등 뒤까지 살폈어야 했나 내 몸을 만지던 정체가 뭐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며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날 그런 황당한 기분에 아침을 맞이하고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할머님이 밥상 머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 밥 먹는 거 지켜보시더니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어제 너 늦게 친구들 왔었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아니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잠결에 사람 이야기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난 이 친구들 온 줄 알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도 저랑 같은 때 그 소곤되는 이야기 소리를 들으신 거죠 저는 거기서 그만 정신을 놓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가 되더군요 정말 어제 일이 사실이라면 사람이었을까 사람이었다면 여자일 텐데 나를 짝사랑하는 얘가 있었나 아니면 귀신이었나 귀신이면 처녀 귀신 이런저런 생각 등등으로 며칠을 학교에 가서도 멍한 상태로 있었고 한 보름은 할머니 댁에 안 가고 우리 집으로 가서 등교하고 학교 다니고 할머니께서 맛있는 거 안 해줘서 할머니 보러 안 오나 하는 오해 갖지 않는 오해도 받으면서 그 일을 잊을 수 있었죠 세 번째 이야기 제주도 살 때 겪었던 일 어릴 적에 전 제주도에 살았어요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몇 살 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 적어도 1년은 넘었던 것 같아요 매일 귀신 꿈을 꿨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자는 게 싫었을 정도였죠 형이랑 맨날 같이 자고 부모님이랑 자고 그랬죠 근데 맨날 귀신 꿈을 꾸니까 나중에는 별 감흥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유독 기억나는 꿈이 있어요 너무 현실이랑 비슷한 꿈이라고 해야 하나 꿈속에서 밤이었어요 목이 말라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거실을 지나쳐 부엌에 가서 불을 켜고 물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부엌 불을 끄고 가려는 순간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본 저는 부엌 문 쪽 입구에서 얼었죠 귀신은 천천히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절 내려다 보더군요 여자는 약간 통통한 얼굴이었어요 어깨 정도 오는 생머리에 지금도 어렴풋이 얼굴이 기억나네요 나이는 젊어 보였고 20대 중후반 정도였죠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깼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고등학교 때인가 제가 깨달은 거죠 왜 그 꿈을 꿨는지 그 꿈을 꿀 당시에 제주도 공항 근처인 용담동인가에 살았는데요 주택집이었어요 부모님 방 한 개 형이랑 같이 쓰는 방 한 개 그리고 방 두 개가 더 있었어요 한 개 방은 남자가 새를 살고 다른 한 개 방은 여자가 새를 들어 살았어요 모든 방의 거실과 연결되어 있었지만 남자가 새들어 사는 방은 평소에 거실과 연결되는 문을 잠궈놓고 집 뒤쪽인 보일러실 쪽으로 방에 들어가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 문을 이용했죠 거실과 통하는 문은 통상 잠궈놓고 말이죠 남자랑은 남남처럼 지내고 여자랑은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방 구조 자체가 그래요 보일러실 뒤쪽 문을 이용해서 거실로 통하는 문은 안 썼어요 그런데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저희 가족이 집은 비온 틈을 타서 새들어 사는 남자가 여자를 죽였습니다 그니까 남자가 강간하려고 했는데 저항하자 죽인 건지 왜 죽인 건지를 모릅니다 그 두 사람은 평소에 왕래도 전혀 없었고 남남처럼 살았으니까요 아마도 강간살인이지 싶습니다 그리고 제 꿈에 나온 건 그 여자인 것 같아요 저의 어렸을 적에 단편적 기억은 경찰이 오고 폴리스 라인 같은 거 치고 엄마가 제 눈을 막 가리고 여러 가지 어른들의 대화 등등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천천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그 사건이더라고요 저희 가족은 얼마 후에 그 집에서 이사 갔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그 여자가 기억이 안 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방에 새들어 살았으면은 기억이 많이 날 텐데 아마도 그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제 스스로 기억을 봉인한 것은 아닌지 네 번째 이야기 그 남자의 얼굴 당시에 아직 한 살이었던 딸을 데리고 여름 축제에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포장마차를 보고 있는데 금붕어를 따먹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딸도 어떤 생물을 만지고 싶어하는 듯해서 여러 번 실패 끝에 붕어 한 마리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어항에 넣어두자 딸이 다가가서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말을 못하는데 금붕어와 함께 입을 뻗금뻗금 거리는 게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귀엽다고 생각한 순간 갑자기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기라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딸은 절대로 금붕어 근처에 가지 않았습니다 무리하게 가까이 데려가도 울면서 떨어집니다 특별히 신경 쓰지 않다가 딸이 낮잠 자는 동안 저는 방에서 혼자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금붕어를 무서워하며 울던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금붕어 뭔가 이상한 거라도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항을 들여다봤지만 금붕어는 그냥 입을 뻑금거릴 뿐 도연 그때 무심코 형광등 빛이 어항에 반사되는 걸 보고서 온몸의 털이 바짝 서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제 얼굴과 방의 풍경 그리고 제 오른쪽 어깨 너머로 이쪽을 보고 있는 모르는 남자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란 것은 어항 속의 금붕어가 입을 뻑금거리며 움직일 때마다 그 남자의 입도 똑같이 움직이던 것입니다 그 금붕어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어항에 비친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강 근처에 금붕어를 풀어준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금붕어를 보면 그 남자의 얼굴이 기억납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비가 내리던 그날 때는 졸업을 앞둔 중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준빈이 어쩌냐 하면서 공부하기 바쁜 시기였죠 하지만 장래 희망이 많아가인 저에겐 먼 섬나라 같은 얘기였습니다 그날은 겨울치고는 더웠던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의하면 아마 둘째 주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만화 잡지가 나오는 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서점은 잡지가 그날그날 바로 들어오지 않고 저녁 6시쯤 되어서야 책이 배달되곤 했습니다 다른 서점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서점을 가기 위해 저녁밥을 먹고 밖으로 나왔을 땐 가로등 하나 없는 짙은 어둠만이 깔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니 버스가 오더군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다가 서점에서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내려 마지막 한 건 남은 잡지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책을 보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책을 산 서점 쪽에 코트를 입은 사람 한 명이 보이더라고요 다리가 굉장히 길었고 목도리도 허리까지 오는 긴 것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꿈이 만화가인지라 길을 걷다가도 모델로 쓸만한 사람이 지나가면 머릿속에 확실히 기억해두기 위해 한참을 쳐다보곤 했죠 그 사람은 모델로 쓰기에 좋은 체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우산을 묘한 포즈로 머리부터 가슴까지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여자인지 남자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람이 휑하고 불었고 그 바람에 제 앞머리가 헝클어졌습니다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도 곱슬이었기 때문에 머리라도 단정히 하기 위해 항상 거울을 들고 다녀서 거울을 꺼내 앞머리를 만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로등이 길 건너편 쪽으로 있었기 때문에 등을 가로등 쪽으로 돌리고 있었는데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걸 느꼈습니다 거울의 각도를 그 사람 쪽으로 돌렸는데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은 느낌이 어떤 건지 느꼈습니다 머리가 없더군요 정확히 말하면 머리부터 우산을 안 들고 있던 왼쪽 가슴까지 도려낸 것처럼 잘려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예전에 TV에서 보면 귀신은 거울이나 사진에는 찍히지 않았는데 어째 요즘 무서운 얘기를 들어보면 귀신들이 하나같이 거울이나 사진에 찍히냐 라고 말이죠 아무튼 전 패닉 상태에 빠져 한참 동안 거울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멍하니 굳어있는데 그 사람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다시 우산으로 가리더군요 때마침 버스가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타야 할 버스에서 할머니 한 분이 그 사람 쪽을 향해 이년아 어디서 사람한테 장난질이야 라고 창문에 머리를 내놓으시고 소리를 치시더라구요 그때서야 버스에 열린 앞문으로 후다닥 뛰어들었습니다 살았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그 사람이 서 있던 방향을 보니 아직도 기묘한 자세로 돌여져 나간 머리와 가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사람이 두르고 있던 목도리도 짧은 것이었는데 오른쪽 어깨에 걸치고 있어서 허리까지 왔던 거더군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버스는 출발하고 버스 안에는 할머니 한 분 그 옆자리에 검은 양복을 입은 아저씨 한 분 스무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 한 분 그렇게 세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전석 바로 뒤에 앉아서 아직도 멈출 줄 모르고 바쁘게 뛰고 있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 계신 할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비 오는 날은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밖에는 나오지마 특히 오늘같이 더운 겨울날이면 더하지 저도 그 말을 어디선가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몇 정거장 더 지났을 때 할머니께서 다시 말을 건네셨습니다 총각 난 여기서 내려야 하네 다음부턴 오늘 같은 날 나오지마 하지만 할머니는 버스가 정류장 근처에 도착할 때까지 배를 누르지 않으시더군요 그때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여자가 놀라서 일어나 배를 눌렀습니다 버스는 멈추고 나를 제외한 할머니와 아저씨 그리고 여자까지 다 내리더군요 버스는 다시 출발하고 조용한 버스 안에는 기사 아저씨와 저 둘만이 남았었습니다 버스가 신호에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생 요즘 그 핸즈프림과 뭔가 하는 거 얼마 정도에 파나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에 당황해서 저는 핸드폰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더니 아까 핸드폰 통화한 것 아니었어? 라고 아저씨가 물었죠 그래서 전 말했습니다 네 전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기사 아저씨가 말했죠 응? 무슨 할머니? 아까부터 버스에는 학생하고 방금 내린 여자 둘만 타고 있었잖아 저는 다시 한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검은 양복 아저씨는 누구지? 할머니는? 머릿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까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만 귀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은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밖에는 나오지마 특히 오늘같이 더운 겨울날이면 더하지 얘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버스 정류장에 내린 뒤 도저히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1시간 가량 쪼그리고 앉아있다 같은 건물에 사는 아저씨를 만나 겨우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비 오는 날에는 귀신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해병대 훈련소 제가 해병대에 입대 후 겪은 일입니다 해병대 나오신 분들도 계실진 모르겠지만 해병대 훈련소가 포항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분들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듯 합니다 아무튼 극기주가 끝나고 수료식을 앞둔 월요일 밤이었습니다 전 행정병이라 소등 후에도 편지나 소포 등기를 관리를 해야 했고 그래서 늦으면 12시 바쁜 날은 1시 가까이 돼야 잠을 잘 수 있었죠 그날은 왠지 편지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행정병들과 편지 분류를 다 끝내고 나니 12시 20분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극기주 다녀와서부터 일찍 자기 시작했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심히 조용했습니다 행정동기들은 자기소대에 온 손편지와 인터넷 편지를 들고 자기소대로 돌아갔습니다 전 뒷정리와 등기 같은 걸 처리해야 해서 20분 정도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일을 다 끝내고 나니 1시 가까이 된 시간 1시에 불침번이 있어서 편지는 관품함에 넣어놓고 군복으로 갈아입었고 저와 같은 시간에 불침번을 서는 2층 동기들과 함께 불침번을 하러 1층으로 내려왔는데 제 옆자리인 12시 불침번을 서던 동기가 1층에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너 왜 벌써 올라가? 아직 신고 안 했지 않아? 아무 말이 없던 동기는 약간의 미소를 지은 채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제 동기는 뭐지 싶어서 일단 1층으로 내려가 계단을 보고 대기 중이었는데 소대장님이 바로 불침번 근무로 들어가라고 하셔서 바로 불침번을 교대하러 교대 장소인 화장실 앞 생활관으로 걸어갔죠 그런데 이상하게 12시 불침번들은 교대 장소에 6명 전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못 본 사이에 내려왔겠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대충 교대하고 서서 졸고 있었습니다 사실 피곤해서 말하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런데 12소대 명철을 달고 있는 소대원이 화장실을 간다고 혼자 화장실에 와서 들어간 뒤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빨리 나오라고 독촉하려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애들이 당황하면서 뛰어나온 것입니다 이유를 묻자 아까 그 새끼 타령한 것 같아 화장실에 없어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는데 화장실 창문은 높고 작았지만 화장실로 들어간 놈은 호리호리에서 쉽게 나갈 크기였습니다 높이는 소변기를 밟고 올라가면 될 정도의 높이였습니다 일단 저희 쪽 불침번 두 명이 소대장실로 뛰어가 당직 소대장님께 보고하였고 당직 소대장님은 바로 12소대로 달려가 인원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원 이상무 소대장님은 장난하냐면서 저희에게 혼을 내시려 했지만 저희는 정말 억울하다고 1층 화장실 쪽 6명 전부 화장실 가는 걸 봤다고 하였고 소대장님은 저희가 졸았거나 아니면 한눈팔 때 나간 걸로 판명하시고 저희에게 꿀밤을 먹이시고 12소대 소대원들에게 사과하라 하시며 12소대원들은 다시 자라고 한 뒤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 녀석처럼 호리호리하고 말라빠진 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일단 진심으로 사과한 뒤 다시 근무를 서는데 샤워장에서 샤워기가 틀어지면서 샤워기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희는 당황해서 불 꺼진 샤워장에 남자 6명이 떨면서 들어갔는데 중간에 샤워기 하나가 물이 틀어진 채로 물을 강하게 뿜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샤워기 끄고 오라고 하다 결국 제가 뛰어가서 샤워기를 끄고 다시 왔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샤워기가 켜질 환경이 없었습니다 비누가 떨어지면서 샤워기를 틀었으면 비누가 있어야 하는데 비누는 거의 없는 상태였고 1층 샤워장은 샤워기를 교체를 해서 새것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물이 틀어질 환경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불 끄고 나왔는데 저희 6명은 들었습니다 콧노래 소리를 말이죠 샤워장에서 울리는 콧노래 소리를 소리가 울리는 곳은 분명 저희가 방금 나온 샤워장 저희는 분명 6명 전원이 다 있는 상태 저희는 무서워 소리도 못 지르고 벌벌 떨면서 3초 정도 떨다가 누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여는 순간 저희는 소리도 못 지르고 밝은 1층 중앙으로 뛰어나와 마침 소대장님이 뭐가 이리 시끄럽냐고 나오셨고 그대로 소대장님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소대장은 저희를 데리고 소대장실로 들어왔고 저희에게 자세히 말해보라고 하셨죠 저희는 겁에 질린 채로 방금 있었던 일을 그대로 말씀드리자 소대장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저희를 위해서 샤워장과 화장실을 다녀오셨고 화장실과 샤워실을 다녀 오신 소대장님은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몸이 약해져 그런 것 같다면서 초코파이를 하나씩 주셨지만 저희는 먹지도 못하였고 시계를 보니 다음 불침번을 깨우러 가야 하는 시간이 되었죠 소대장님은 다음 불침범만 내려보내고 저희는 그냥 자라고 말씀하신 뒤 1층 순찰을 도셨습니다 저희는 둘이 꼭 붙어서 2층에 올라가 다음 불침번을 깨우고 그대로 목포를 덮고 벌벌 떨었습니다 자지도 못한 채 서로 떨다가 2시 불침번이 근무를 끝내고 올라오더군요 저기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했는데 한 가지 거슬리는 말 화장실 양 끝 칸에 누가 문을 잠가 놓고 튀었어 화장실 맨 끝 칸 저희가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봤을 땐 분명 다 열려 있었는데 저희는 그날 섬뜩한 느낌이 전신을 감은 상태로 겨우 잠들었고 다음 근무부터는 1층 화장실 쪽 근무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죠 한동안은 수료시 견습으로 들떠서 잠시 잊었던 기억이 친구들과 무서운 이야기 하다가 생각나서 말해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방배동 괴담 96년도의 일입니다 외국에 살고 있던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놀러가게 돼서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촌 녀석 집에서 며칠간 신세를 지게 되었죠 집은 방배동 근처에 지하층이 있는 4층짜리 빌라로 입구를 들어서서 각각 지하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조금 오래되고 제가 기억하기에 평수가 20평 남짓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빌라였죠 그 빌라의 2층이 외삼촌 댁이었습니다 1층은 그냥 현관문만 있습니다 첫째 나는 피곤도 하고 동갑내기 사촌 녀석과 그 동생과 저 이렇게 셋이서 이불 깔아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다가 어디선가 갑자기 땅땅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새벽 시간이었는데 피곤도 하고 뭐 저러다가 말겠지 하는 마음에 그냥 무시하고 자려고 하는데 거의 30분 정도를 땅땅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설치다가 일어나 보니 아침이더군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어서 그냥 넘어가고 다음날은 친구들도 볼겸 나갔다 와서 저녁에는 사촌 녀석들과 공포 영화를 빌려보러 비디오 가게에 갔습니다 그래서 빌려온 게 엑소시스트라는 호러 영화였죠 셋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덜덜떨면서 보고 있는데 또 어젯밤에 들었던 땅땅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촌 녀석이 하는 소리가 또 시작했네 저 누나 이러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지하층에 정신 나간 여자가 살고 있는데 밤마다 망치를 들고 벽을 두들긴다는 거였습니다 덕분에 엑소시스트를 스무배는 무섭게 보고 그날은 또 지나갔죠 그 다음날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있어서 앞구정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10시가 넘어서 택시를 타고 외삼촌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술도 좀 취하고 몇 단 지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겨우 찾아들어왔는데 현관문이 닫혀있고 불도 꺼져있어서 긴가민가 하면서 문을 열고 들어갔죠 그렇게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하에서 인기척이 있더라고요 계단을 두억 한 정도 올라서서 고개를 빼꼼 내밀고 지하층을 봤는데 어떤 덩치가 크고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망치를 들고 절 노래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술은 확 깨버리고 식은땀이 흐르고 다리가 움직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초 정도 눈이 마주치고 있다가 도리어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고개를 돌리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2층에 두 달에서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울렀는데 그 초인종 소리와 동시에 밑에서 망치로 계단 손잡이를 땅땅 치면서 걸어 올라오기 시작하더군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밤 늦은 시각이라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좀처럼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뒤를 돌아보니 계속 쇠로 된 계단 손잡이를 땅땅 때리면서 1층 현관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초인종 한 번 더 눌러놓고 4층까지 뛰어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시 키가 181cm의 몸무게가 78kg로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양아치 정도는 신경도 안 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거의 실신할 정도로 말까지 더듬고 울먹거렸으니 지금도 가끔 전화통화하면 그 사촌 녀석이 놀리곤 합니다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겁니다 미친년과 망치의 조합이 얼마나 사람을 떡실신하게 만들 수 있는지 어쨌거나 제 소리에 삼촌이 뛰쳐나오셨고 문을 염꺼 동시에 문 앞에 서 있던 망치를 들고 있던 산발한 여인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는 게 들리더군요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셨던 터라 당황하지 않으시고 내려가라고 조용하게 타일으시더군요 그렇게 1분 정도 됐나? 밑에서 한 아주머니가 올라오셔서 사과하시면서 조용히 그분을 데리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그 정신나간 여인을 데려간 분은 그 여인의 어머니셨습니다 상황 파악을 하기 위해 3층까지 내려와서 보고 있자니 그 미친 딸내미는 계속 왼손에 든 망치로 쇠로 된 계단 손잡이를 땅땅 내려치고 있었고 외삼촌은 가까이는 가지 못하시고 멀찌감치 문고리를 잡고 서신 채로 타이려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뒤늦게 나타나셔서 딸내미의 뒤에서 팔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시더군요 외삼촌도 계셨고 그 어머니도 올라오셨으니 마음이 진정되는 듯해서 2층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어머니에 의해 2층과 1층 계단의 중간쯤 끌려 내려가던 그 미친 딸내미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엄마 팔을 뿌리치고 망치를 지켜든 채로 저에게 뛰어올라오더군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질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언뜻 듣기에 욕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과장 안 보태고 태어나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 봤으며 그 포스에 대항하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작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고양이를 만나면 쥐가 졸라서 모숨지기지 않습니까 방어고 뭐고 저 망치로 후려치면 그냥 맞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공포에 연달아 엄습을 당하면 아마도 누구나 저렇게 될 듯 분명한 건 절 노리고 달려들었던 것은 틀림없었고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괴상망칙한 표정으로 망치를 들고 3층으로 달려드는 그 여인네를 저지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용감하신 제 외삼촌이셨습니다 그 여인이 진문을 지나서 2층을 돌아서 3층 계단에 진입하자마자 집에서 뛰쳐나와서 여인의 팔을 꼭 붙들셨던 거죠 만약 외삼촌이 그 팔을 안 붙들어주셨다면 아마 머리통에 커다란 망치 자국이 생겼을지 모를 일입니다 이 모든 일이 불과 몇 분 안에 일어난 일이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경험이었고 지금도 계단을 오르내릴 일이 있으면 꼭 밑에 한 번씩 보고 다닌답니다 어쨌든 외삼촌과 그 딸내미 어머니 두 분이서 손에 쥐어진 망치를 뺏고 나서 지하까지 끌고 내려가자마자 제 사촌 녀석이 튀쳐나와 절 부축해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제서야 살았다 싶다군요 아마도 그때 제 수명이 10년은 단축됐을 듯합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제주도에서의 군생활 나 군생활할 때 우리 부대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어 아무래도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다 바다잖아 그래서 해안경기 근무라는 걸 나가거든 그냥 보초서는 거야 혹시나 모를 북한군 침투나 뭐 잠수함 수상한 사람들 있는지 없는지 주시하는 거야 그런 걸 매일 밤마다 나가 그때가 겨울이었어 제주도 겨울이 그렇게 안 춥다고 생각하지만 바닷가라서 바람 때문에 그런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추워 그리고 눈이 자주 오진 않는데 또 올 때는 꽤 오더라고 암튼 그날도 눈이 펑펑 오던 날이었어 한창 꿀잠 자다가 새벽의 사건 때문에 5대기 출동하고 5분 대기 졸하고 뭔 일 생기면 후딱 출동하는 그런 게 있어 암튼 그냥 난리가 났었어 그때 나는 초범 근무라서 일찍 근무서고 들어와서 자고 있었지 갑자기 다 깨우더니 사망사고 발생했다고 하더라고 난 진짜 북한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암튼 5대기만 출동하고 우리는 내무실에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바짝 긴장한 상태로 안정군장하고 대기하고 있었지 곧 행정반으로 전화가 오더라고 결론만 얘기하면 같은 내무실 쓰던 김병장이라는 애는 죽고 권일병이라는 애는 실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대 사고를 당한 김병장이랑 권일병이라는 애들은 새벽 2시였나 그때 근무였어 조선외부에 별다른 특이사항도 없고 누가 침투한 흔적도 없고 공격한 흔적도 없고 해서 현장 조사는 그걸로 마쳤나 봐 김병장의 사인은 심장마비였나? 동사였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자다가 그냥 죽었다고 나왔나 봐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권일병이 이 미스터리를 풀어줄 유일한 사람이었지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간 권일병이 깨어나기만 해 모두들 기다리는 상황이었어 하루쯤 지나자 권일병이 깨어났어 근데 애 상태가 영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 뭘 본 건지 충격을 먹어서 실어증에 걸렸다고 해야 하나 물어봐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답을 못했다 하더라고 우리 부대 사람들, 헌병대들, 그 사건을 아는 모두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지 그렇게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근데 권일병이 뭔가 결심을 한 듯이 얘기를 시작했다고 해 그의 첫 마디는 조사관님, 지금부터 제가 아는 말 무조건 믿어주실 수 있으니까 정작 답답한 사람은 조사관이었으니 다 믿어줄 테니까 겪은 일 그대로 다 얘기하라고 했지 그렇게 권일병은 끔찍했던 그 날을 기억하는 듯이 표정을 찌푸리며 몸이 떨려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 늘상 그렇듯 김병장이랑 권일병이 앞번초 근무자들이랑 근무 교대를 하고 근무를 서고 있었대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보통 병장급 정도 되면 후임병만 세워놓고 일 있으면 바로 깨어라 하고 구석에 처박혀 자거든 그날도 김병장은 권일병이랑 잠깐 노가리 까다가 잔다고 하고 구석에서 잠들었대 권일병 혼자서 근무를 서고 있었대 그래도 일병 때쯤엔 군기가 바짝 들어있을 때라서 열심히 근무를 섰겠지 그렇게 한 20여 분이 지났을까 네 그날의 기억으론 참 이상한이 많지 눈이 많이 왔었어 아무튼 권일병은 평소처럼 주변을 보고 있었대 근데 저 멀리서 거리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이상한 형광색의 빛이 뿌옇게 보이더래 그때까지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계속 그 형광빛을 주시하면서 다른 곳도 경계하는데 그게 정말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조금씩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 김병장을 깨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주 느리게 움직이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고 기다렸대 근데 진짜 그 형광빛이 나는 물체가 조금씩 다가오는 게 눈으로 보였다는 거야 그제서야 권일병은 김병장을 깨우려고 불렀다 하더라고 김병장님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 라고 불렀지만 김병장은 안 일어나더래 그래서 속으로 시발시발 거리면서 그 빛에서 눈을 떼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대 이게 조금씩 점점 다가오니까 점점 형체가 보였다더라고 그 형체는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 사람이 엎드린 상태로 얼굴까지 바닥에 파묻은 상태에서 눈바 뒤를 꼼지락 거리면서 기어오던 게 보이더라는 거야 권일병은 뭐야 저게 하면서 김병장을 다시 깨웠대 원래 선임병을 깨울 때 몸에 손을 대고 깨우면 갈군건이었는데 그따위 것은 생각도 안나고 너무 무서워서 눈은 그 얼굴까지 뒷당에 받고 꼼지락 거리면서 오는 그걸 보면서 김병장을 막팔로 찼대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라고 시발 새끼야 공부 때문에 뒷일 따위 생각나지도 않았대 그렇게 해도 김병장은 안 일어났다고 하더군 그래서 초소 안에 있는 전화기로 상황실에 전화를 걸려고 했대 근데 전화기를 뜬 순간 전화기가 먹통이라는 거야 앞에서는 얼굴을 땅에 박은 인간이 팔다리를 꼼지락 거리면서 오고 있지 전화는 안되지 김병장은 발로 차대도 일어나지도 않지 완전 미칠 것 같았대 어쩔 수 없이 혼자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수상한 새끼가 기어오는 동안 속으로 몇 천번을 시뮬레이션을 했대 가까이 왔을 때 수화하고 불응 시에는 발포하려고 이제 눈으로 정확하게 그 존재를 식별할 수 있는 곳까지 왔대 근데 얼굴을 땅에 박은 상태로 꼼지락 거리며 기어오는 모습은 똑같은데 그 수상한 새끼가 같은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거야 권일병은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 근무 때 하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정관 연발로 놓고 방아쇠에다 손가락을 올렸대 꼼지락 거리며 기어오던 그 새끼는 결국 초소 근처까지 왔고 권일병은 심호흡 한번 내쉬고 수화를 했다는 거야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이 시발 새끼야 대답해 화랑이라는 건 암구호라는 건데 야간에 신원확인이 어려우니까 같은 편 끼리 정해놓고 쓰는 거야 예를 들어 화랑하면 반대쪽에서 담배를 하고 오면 아군이라 간주하고 신원확인을 하러 나가는 거야 그래서 권일병이 수화를 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새끼가 동작을 갑자기 딱 멈추더래 원래 수화 3의 부릉 시발포가 원칙인데 막상 총을 쏠려니 망설여져서 한 번 더 수화를 했대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화랑 하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의 얼굴을 받고 있던 그 새끼가 몸은 엎드린 상태로 얼굴만 쓱 하고 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권일병은 잔뜩 긴장한 상태로 얼굴을 보려고 했지 근데 권일병은 그 새끼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기절을 해버렸대 그 인간 같지도 않던 그 새끼의 얼굴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김병장이었다는 거야 김병장은 입이 아주 찢어질 만큼 끔찍하게 웃고 있었다더군 그 모든 얘기를 듣던 조사관은 권일병의 상태로 봐서 도저히 거짓말 같지가 않아서 일단 권일병은 병원에서 쉬라고 하고 우리 지역에서 유명한 무속인에게 물어봤다는 거야 조사관은 그 무속인에게 모든 걸 이야기해줬더니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어 그 김병장이라는 사람은 아마 권일병이 봤다던 그 형광색의 빛이 보였던 시점부터 이미 죽어 있었을 게야 원래 이승에 미련이 많던 사람이 죽거나 자기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 생각되면 같이 저승 갈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 몸속에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여 아마 김병장이란 사람은 권일병 몸속에 들어가려고 했나벼 그 후에 그 무속인은 김병장이 죽었던 곳에 와서 천도제를 지내줬고 권일병은 얼마 못 있다 정신세약이었나 아무튼 복무부적격 판정받고 의병 제대했어 이 일은 내가 평생 가도 못 잊을 거야